안녕하세요. 부동산 원정대입니다. 동탄 신거주 문화타운 최대 규모 초중 고를 품은 대단지 동탄 파크릭스를 소개합니다. 동탄 파크릭스 84비타입 33평 모델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. 분양조건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실거주유무없음 전매기간 8년에서 3년으로 완화 취득세 1에서 3%로 완화되었으며 대출은 주택담보 70% 생애 첫주택 80% 대출 가능합니다. 계약방식은 계약금 10% 중도금 60% 이자후불제 잔금 30%로 진행되며 중공은 25년 7월 예정입니다. 계약금은 1차 1천만원 2차 한달이내 진행됩니다. 아파트 단체 규모는 A51-1B의 310세대 A51-2B의 413세대 A52B의 679세대 A55B의 667세대 총 2063세대입니다. 아픈 문항 문의 6804-9963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려요.